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일어났다. 고은이가 일어났어요. 아유 울지도 않고 너무 착하네요. 어? 어? 우네요? 한 번 진짜 아셨어요. 무나쳤나봐요.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벤틀리도 일어났네요. 아기 앉아? 안녕? 안 피곤해? 다시 자고 싶지 않아? 노! 건우 잘 잤어. 건우도 잘 잤어? 기분이 좋아보여요, 건우가. 그러니까요. 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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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은이 둘. 나은이 너무 착하게 또 공평하게 한 번씩 좋아졌어요. 나은이가 좋은가봐요. 나은이가 좋은가봐요. 나은이가 좋은가봐요. 왜? 나은이가 중요해. 갑자기 민망해. 갑자기 민망해. 왜 왜 왜 왜 아! 거기가 봤어. 갑자기!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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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 아니예요 지금. 지금 엄중 경고하는 거죠.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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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? 네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뭐가 그렇게? 오, 이거 뭐야? 거기가. 어, 그럼요. 그런 웃기긴. 세, 천하. 세, 천하. 도망갔다. 도망갔다. 야, 너 동생하고 같이 놀아. 아버님. 형들하고 네너랑 같이 놀아. 지금 이 상황을 아버지가 처음부터 보지 못해가지고. 오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저 초록색 저게 보면 안 되는데. 저 초록색 저게 그거 아니에요? 저거. 저거 보면 안 돼. 안 돼, 안 돼. 윌리엄. 야, 근데 네 바지 조금 큰 거 입고 나오나 봐. 오늘 멋내느라고 저 바지로 골라 입었는데. 아, 대형 사고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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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꾸 벗었어. 아, 못 살아. 냉. 냉. 어떡해. 냉. 냉. 뭘의 눈 numbers. 예. Spread them until the end. 뭐야, 이 차이. 이거 너 죽는 건가, 고? 여. 아빠. 아빠. 이거 왜 이렇게. 하여연 내가 이걸 다 입을게 고맙다 펜슬 아 진짜 셀프면서 웃긴 진짜 최고의 코미디예요 아 벤트리 덕분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크하게 볼풀로 빠져요 희저귀 바람으로 아 눈물 나 아 진짜 아 못살아 못살아 진짜 아 아따 멋있지 멋있다 멋있어 너기 널어 나 예쁘지 이거 아 또 그 와중에 이제 동생이 신경 쓰이는 거야 근데 펜슬이 뭐하고 있나 기독이 많이 못하고 있지 또 괜찮다 어떡해 아 진짜 전생의 부부였을 거예요 하아야 미안해 나 동생한테 가볼 것 같아 왜 내 동생이니까 가족 갈게 이게 뭐 코믹 로맨스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 저기 어머 니네 아니 윌리엄 이번 주 역대급 와 진짜 역대급 진짜 역대급 와 아가 어린이 아 또 이렇게 천량하게 기다리고 있어 진짜 잘 요맙습니다 아가 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친구들보다 너가 더 좋아 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좋은 형제가 있나요 당연 대한민국 탑이에요 알겠어요 아 지금처럼만 사이좋게 지내자 윌벤져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라온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챙겨줬는데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에 원래 아침엔 나 태워주는 건데 어 어머 한 거예요 하나 한 거름뒤에 나 태워주는 건데 어아 어 하영이 보다는BERT 하영이가 가볍더라면 하영이가 뭐가 되네. 아유, 진짜.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라. 봐봐, 봐봐. 어디, 어디야, 또? 아, 또 그대만의 리뷰를 이렇게 또. 아유, 그냥 노는 게 재밌어요. 아빠, 왜 그래. 오빠, 엄마, 까끌먹어. 까끌먹어. 어, 이거는 먹어. 벌써 9시에 다 잤어. 아, 맞아, 맞아, 시간. 오빠, 이거 자자. 그래, 9시면 자는 시간이지. 더 맛있어, 더 맛있어. 더 먹어, 더 먹어. 자, 2세. 지금 너무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어요. 아유. 아우, 진짜. 얼굴나먹기. 미친다, 터져. 대박죠? 엠!!! 통장, 오빠. 안 쳐서 먹어. 네. 통장, 네. 통장... 엄마가... 왜 그래? 네? 왜 그래? 왜 그래? 대체 왜 웃는 거야! 왜 그래? 지금 둘이 평소에 보던 언니 오빠가 아니거든요. 하영이 왜 그래? 하영이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. 앉아. 어머. 까아 까아. 어머 어머. 어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빡. 왜 그래. 아빠 아빠. 드디어 알 수 있다? 아빠 아빠 아빠.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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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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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챙겨요 널 챙겨요 안녕 잠깐만 이만 내 줄까 안녕 안녕 내가 어떡해 안녕 호영이 챙겼다 네 모두 잠깐만 아 너무 이렇게 나이잖아. 오빠인데. 내 오빠. 그렇죠. 나만 바라봐주던 오빠인데. 나의 변비마저 사랑해줬던 오빠인데. 아 근데 질투 날 것 같아. 아이고. 어떡해요. 하영아 일루와. 뭐하고 싶은데. 아 또 부른다고 가요. 자기 동생끼리 이제 놀아주는 거야 알겠지? 아 연우가 같이. 오. 아 이거 뭐. 아 금방 기분 좋아졌다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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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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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